안녕하세요 부룹니다 오늘 이렇게 보이시는 마베미 마미랑 같은 종류인 어 뭐야 뭐야 마비미만 지금 붙었습니다 핸드폰에 마베미랑 같은 종류인 크리스티드 개코 우리 베이비들을 오늘 필딩 할건데요 애들이 굉장히 빠르고 말도 안들어서 필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영상을 제가 만들어봤으니까 재미있게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열 마리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아가에요 아 이쁜 아가 오늘은 귀뚜라미를 먹여 볼거에요 자 오늘은 귀뚜라미를 먹여 볼거에요 어 귀뚜마 얘네가 아직 애기고 사냥을 잘 못하기 때문에 먹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패스를 했구요 이 친구가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했구요 이 친구가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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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는 밥을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우 굉장히 힘드네요 이 친구 자 과연 이 친구는 먹어줄지 자 먹어주고 있습니다 어 떨어져있어 네 이거 바보 자 먹어주고 있습니다 어 떨어져있어 자 잘 먹죠? 아 이쁘다 아이고 애기야 자꾸 쓰러트리면 어떡하니 귀여워 자 이제 들어가서 자자 이 친구들은 잤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씩만 먹어도 돼요 우와 이 친구도 잘 안먹네요 먹을 것 같은데 잘 안먹네요 자 먹어보자 우와 드디어 PDS입니다 역시 다음 타자인 친구도 잠을 자고 있었네요 야 오 오 오 이 친구는 바로 먹어주네요 굉장히 이뻐요 자 원샷 참 오 자...버거 주는 모습이 진짜 이쁘죠? 실제로 보면 색깔이 굉장히 이쁜 친구거든요? 자 이러고 쭈그리고 자고 있네요 아 음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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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 봐 여러분 이거 눈썹 보이세요? 어? 황금 눈썹이야? 초사이언 같아 자 맘마 먹자 너도 안 먹을 거니? 오! 오! 카메라에 붙었어 장난 아니야 자 그래도 난 널 밥 먹일 의무가 있단다 색깔이 아까 친구랑 다르게 생겼죠? 뭐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꼬리가 진짜 이쁜 친구여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자 과연 피딩을 언제 시작 언제 성공할까요? 아까 한번 성공했었는데 와 이 친구들이 되게 시크하네 어? 우리 마비미처럼 커지려면 많이 먹어야 한단다 얘들아 야 먹어봐 아 아 싫어하나 봅니다 머리를 흔드네요 야 들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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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오! 점프! 오! 이 친구도 먹습니까? 아이고 내 옆에 섰네 이야 멋있다 궁금해요? 네 궁금하뭐 오불금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